그런데 과거사를 정리하는 문제, 살아가며 정리정돈이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변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시작한 일이 있으면 끝을 맺는 것 이런 것도 다 정리정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에 와시아 대학에 계시는 교수분께서 자식에게 식민지 트라우마를 물려주지 않겠다. 그 내용을 어제 제가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살아가는 것도 다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다 흘러가는 건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일종의 세계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국주의가 풍미했던 시절에 일본 땅에 살았던 일본의 기성세대나 지금 젊은 세대들의 할아버지 세대죠. 그다음에 한국 땅에 살았던 그런 한국인의 기성세대나 간에 어쨌든 제국주의 그런 하에서 대부분 살아가지고 지배, 비지배의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걸로 끝난 거지. 세월이 100년 지나가지고 자식들에게 식민지 트라우마를 물려줄 게 뭐가 있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만든 사건이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식민지 트라우마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 한 말씀 더 해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처럼 참 힘든 경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일본에 잠시 머물면서 일본 전국을 둘러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야무지게 근대화에 성공했을까. 근대화에 성공했을까. 근대화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한참 미워하는 이토 히로부미부럽드 시작에 그런 사람들이 근대화를 이끈 거 아닙니까. 근대화를 이끌고 또 조선을 강제로 병합할 때도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나 이런 데를 강제로 침략을 했을 때는 떠돌이 식민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사회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는 투자를 적게 하고 약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남미를 식민화했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정주형 식민지를 삼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 도로 철도 전기 이런 걸 다 깔고 오래오래 이름들 한반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정주형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투자도 다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투자한 것 그대로 두고 그냥 일본으로 맨몸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 산업화하는 데 큰 기반이 됐던 거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박유하 교수 최종대 교수죠. 박유하 교수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종군 위안부 관련된 그런 입장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묵직한 글을 썼어요. 역사와 마주하는 방식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글이 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읽는 사람들도 더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 박유하 교수 첫 번째 박유하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팬들이 많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고양이를 버리다는 짧은 에세이에 대한 그의 작품에서 보기 힘든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 나온다는 거죠. 1917년생인 그의 아버지가 제국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교토대 입학이 내정되었다는 이유로 징병 대상에 재배되었고 성녀가 될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재배된 덕분에 자신이 태어나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 존재라는 것은 그저 우연이고 한 방울의 빗방울일 뿐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라카미 아버지가 1917년생이니까 그때 아마 청년기였으니까 징병이 됐으면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 끌려가 가지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아마 징진맨제를 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자기가 태어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존재란 그저 우연이고 한 방울의 빗방울일 뿐이라는 것은 아마 이분이 무신론자 같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름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자주 나거든요. 그 어머니가 제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때 정확하게 징용 대상자였어요. 징용 대상 가운데 좀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빠지게 됐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아버지 친구분들은 전쟁에 끌려가 가지고 남태평양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런 피했던 거죠. 저는 이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만일 징용 대상이 돼서 남태평양으로 갔으면 괴로운 생활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친남매가 대부분 퇴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한테 들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빠지게 됐느냐 가족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생각나는 부분인데 그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아버지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직룡 대상자였지만 빠져 가지고 살아남은 거란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런 스토리는 교토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오구라 기조 교수 역시 전후 일본이 애도하며 살아왔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상중인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전쟁을 치루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전쟁을 치룬 세대나 전쟁을 치룬 세대의 후손들이 모두 다 자신들이 범한 전쟁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상중인 세월을 살아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전쟁이 워낙 컸고 피해자도 많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작가 무라카미와 오구라 교수의 독백 같은 이야기는 전후 일본의 핵심을 꿰뚫는 이야기다. 박유아 교수처럼 일본을 정통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면 이런 제시한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전후 일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기가 힘든 거죠. 본인들이 범한 전쟁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세월이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유아 교수가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내전으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했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애도한 적이 없는 것 아닐까. 애도란 것은 과거가 된 죽음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인데 그저 분노의 대상으로 삼거나 멸공 그런 분노에 대한 또 다른 분욕 친일파 척결만이 행행하는 현실을 보기에 그렇다. 박유아 교수 이야기가 우리는 내전을 통해서 100만 명이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일본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역사 역시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졌는데도 우리는 곧잘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크게 보이는 원인을 어느새 유일무이한 원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그 유일무이한 원인 외에 소소하게 보이는 그런 원인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예 일부 한국인들은 후력적인 식민지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이번에 뭐 이종찬 씨나 이종찬 씨의 아들 윤 대통령하고 동기되시는 연대대학교 법학대학교 교수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강점을 당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이 지금 찾아야 될 중요한 덕목은 정치, 경제, 선거, 역사 모든 면에서 정직함이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 조선이 망하고 일제치하에서 여러분들 국권을 유린된 거죠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이 이종찬 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비겁하기도 하고 정직함이 없는 겁니다 역사를 다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니 조선이 망하고 여러분들 국권이 넘어가서 강제병합을 당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펴지 않습니까 그게 이종찬 광복회장의 핵심 주장이지 않습니까 박유하 교수가 종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이었던 거죠 일제시대라는 것은 말하자면 강제개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간단하게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태어났고 그런 이상 그 공간의 경제와 문화와 교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오욕과 함께 존재했던 수많은 일상에 대해 그 갈래갈래를 하나씩 펼쳐보며 이해하는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역사의식이 가능할까 일제치하의 시력들 경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 그냥 일상의 삶이 계속된 거지 않습니까 지배층은 바뀌었지만 그런 것을 차분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망한 거지 않습니까 일부 조상들은 야합해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돈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이야기죠 인간들이 다 그렇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다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어떻냐 이야기죠 여순 반란 사건이 반란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뭡니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 가지고 뭐죠 그렇게 다 거짓말 하려고 하냐 정직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해방 이후에 한국은 한 번도 그 오욕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고 대신 깨부시어버리거나 미처 깨부시 못한 것들을 망각의 저편으로 보내줬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직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 위기를 당했으면 왜 당했는지 왜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차분하게 따져보는 게 있어야 될 것이지 세상의 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듣고 뭡니까 퉁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박유아 교수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빼아픈 지적이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은 한 번도 그 오욕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다 직시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망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정책 실패가 생기게 되면 다 책임 면피하기에 바쁘지 그걸 직시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인과 망각으로 이루어진 자기 인식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역사를 응징이나 처벌 또는 자기 긍지의 회복을 위한 무엇인가로만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개인의 다청적 맥락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피해 기억을 가진 이들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같은 일제의 가해에 참여당했던 이들의 후손이기도 하다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병사는 300만 명 이상이고 쫓겨돌아간 민간으로 합치면 700만 정도에 가까운 숫자이다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각기 다른 형태의 가해와 피해를 체험했다 그런 그들이 이후 어떻게 보냈는지가 전후 일본을 아는 또 하나의 열쇠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좀 글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학자가 쓴 글이니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훨씬 다른 글에 비해서 많은 거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국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배와 피지배에 익숙했고 그 시대의 여러분들 시대 정신에 걸맞게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보니까 뭐죠 비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당했고 그들은 지배했고 그래서 역사가 흘렀어요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박유아 교수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부터는 경제문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문제 자 자